자, 반갑습니다. 아 참 오늘 두번째날 아침은 다들 라면 끓이 먹는데 우리 또 박 셰프가 또 이렇게 부대찌개 만들었네요. 불이 약하다 불이 약해 뽀글뽀글뽀글뽀 뭔가 맛있는거 많이 나와갖고 아침에 맛있게 먹어야지 유튜버들이 부대찌개 항상 올리더라구요 막 시리 넣어갖고 어디에 나도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네 캠핑 두번째날 아침은 맛있는 부대찌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캠핑 두번째날 아침은 부대찌개 되겠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하는 부대찌개 부대찌개 좀 짠데 물이 좀 늦었다 오 맛있겠다 보이들 Calm 맨날 숙소에서 보통은 맨날 숙소에서 도시락 먹고 수강먹다가 나오신 분들 진짜 없네 아 부대찌개 보쌈 먹겠습니다 맛있겠다